아 반갑습니다 송승헌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유주 씨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님 네 자 저희가 오늘 찍을 드라마가 뭐냐면요 봄의 알츠예요 봄의 알츠 키스님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찍었던 키스 씬 드라마 갖지 마시고 가글 따셨죠 그냥 차분하게 천천히 쟤네 왜 뚫어 나가 수경만 할게요 수경만 더워 죽겠어 나가 수경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있어 영화 찍는가봐 영화 뭐야 나가 수경해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겄어 짜증내 그려 짜증 안 돼 생겼어 빨리 나가 빨리 짜증내 나한테 화났어 어 이거 이야 뭐 이런것까지 잘 먹을게 맛이 왜 이러는데 이거 그건 진짜 솜 천천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키스 씬 키스 씬 갈게 키스 씬 키스 씬 아니죠 키스 씬 켜소설 많습니다 수경이 가겠습니다 조용 자 레디 아이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난 절대 너 안 보내 너 안 보낸다고 수원 씨 수원 씨 할라 빨리 해 야 빨리 하니 야 빨리 하니 뭐야 이거 그 말이야 지금 아니 average 시간을 끓어 할라 빨리 하니 그거를 후원을 밀고 안 했어 잠깐, 귀 대봐. 왜? 가까이 대봐. 내 기분 알겄나? 자기, 간다! 뭐? 책임질거지? 자, 같이 말고. 요번에 구경하지마, 둘 다. 구경만 할게, 구경만! 출연해, 출연! 캐셋팅! 아니, 잊어. 그만해, 잊어. 뭐냐면, 구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일로. 공석토유까지 그냥 지나가면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피한데, 창피한데. 오케이, 알았어요. 자, 준비하고 갑니다. 레디! 진짜 캐셋팅. 액션! 아빠가 우리 둘 사이에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둘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지나가라고. 긴장돼. 긴장돼, 긴장되기는. 그냥 자신감 있게 하라고.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걸어간다고? 그렇지, 자신감 있게 들어와. 자, 알겠습니다. 조용하시고 갑니다. 레디! 아빠가 우리 둘 사이에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하셔서 어쩔 수 없어.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그냥 지나가라고. 개선이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자, 마지막. 자, 레디! 액션! 아빠가 우리 둘 사이에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하셨다고 그랬어, 진짜.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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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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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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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하지말라니까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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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하지말라 고릴라 점프 하지말라니까 매일 장난치고 사람들 그래 좀 심했어 왜 장난 맞추고 그렇게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 재밌으라고 한건데 그래가지고는 안되지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게 내가 아끼는거야 이거 선물 이것도 인형들 이게 뭔데요 킹콩 이거 섬 lay Sure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보여주셨냐, 도로서. 보여주셨냐. 빨리, 빨리. 자, 마지막 팀 갈게요. 자, 레디. 조용하시고, 조용. 자, 레디. 액션. 못난 것. 아빠. 이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 저런 양아치 같은 놈 만나지 말랬지. 아빠, 그러지 마. 싫어요. 이리 와. 아버님, 아버님. 효지 못 보냅니다. 이런 건방진 놈. 김실장 뭐에 꺼려내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